대한민국 수교장로의 합동 소래노패가 201회 정기노패를 개최했습니다.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홍성서 목사는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각부 보고와 새로운 안건 토의 등 회모 처리를 진행했습니다. 한편 소래노회는 내년 소래교회 140주년과 소래노회 조직 2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